안 되겠다. 일로 와. 뭐야. 핸드폰 다 주세요. 여기다 핸드폰 다 다 올려놓으세요. 여기다가. 핸드폰이 지금 몇 개야? 하나, 둘. 어? 어? 핸드폰이 없었어요. 어? 핸드폰이 없었어요? 어? 아 이거 유쌤이 아까 집에 갈 때 가져갔네. 네? 유쌤이 가져간 거 같은데? 클레버 TV! 여러분들, 뭐하고 계십니까? 시간 준비. 얘들아! 오늘 좀 이따 촬영해야 되는데 이렇게 핸드폰만 하고 있으면 어떡해요? 안 되겠다. 일로 와. 뭐야. 핸드폰 다 주세요. 여기다 핸드폰 다 올려놓으세요. 여기다가. 회의 좀 해야 될 것 같아. 안 되겠어. 충분히 놀았잖아요. 좀 촬영하기로 해 놓고. 핸드폰이 지금 몇 개야? 하나, 둘. 어? 아아악! 7, 8개. 오케이. 8개? 네. 한 명 어딨어? 한 명. 나 핸드폰. 아, 시윤이 핸드폰 없다고요? 진짜 없어요. 엄만. 아, 오케이. 그러면 오늘 좀 이따가 우리 촬영할 거 회의를 빨리 해야 돼. 자, 우리 15분간 회의하세요. 알겠죠? 자, 15분간 작전 타임. 다음 안 됩니다. 야, 얘들아. 게임, 회의 안 하니까 게임을 하고 있다고요? 어떤 거 할까? 어떤 거 할까? 회의 좀 해봤어요? 네. 과자 먹는 거랑 핸드폰 하는 거. 과자랑 핸드폰을 왜 해요? 재미있는 유튜브 영상을 찍어줘야 되는데, 여러분들. 어? 핸드폰이 없었어요. 어? 핸드폰을 해봤어요? 어? 어디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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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자. 아, 이거 유쌤이 아까 집에 갈 때 가져갔네. 왜요? 유쌤이 가져간 거 같은데? 다음 안 됩니다. 여기는 핸드폰을 숨길 겁니다. 자, 하나씩 숨겨봅시다. 어디서 숨길까요? 이거 하나? 응. 오케이. 이거 찾을 수 있을까, 이거? 자, 이제 다시 하나 숨겼어요. 소파 뒤에 하나 있고요. 누나 방에다 놓았죠, 누나 방에다. 자. 저 사이에다가 넣어볼까요? 컴퓨터. 자판 밑에 넣을게요. 근데 이렇게 하다가 우리도 못 찾으면 어떡하지? 자봉이 형 방에. 여기, 여기다가? 누나 방에 침대에다가 숨길까요? 이건 제가 숨긴 게 아니라 프로그램에서 숨긴 겁니다, 여러분들. 다 숨겼어요? 오케이. 네. 지금부터 단 10분을 드립니다. 10분 안에 8개를 찾지 못하면 오늘의 컨텐츠는 없습니다. 집으로 바로. 집으로 바로 돌아가야 되는데. 빨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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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간이. 아, 배터리 좀 갈고 갈게요. 감사합니다. 진짜 코따코 해야 됐어요. 잠깐만요. 하나, 둘, 셋. 자, 지금. 자, 원래 제가 10분 드린다고 했잖아요. 네. 네. 지금 제가 배터리 갈고 오느라고 벌써 지금 3분이 지났으니까 이제 7분 만에. 네. 정확하게. 뭐야, 이거 뭐하고 있는 거예요? 7분. 정푸름이 지금 7분 세고 있어, 7분이야. 야, 너무한 거 아니야, 너? 이제 7분 만에 10분 동안 찾는 걸로 지금부터. 자, 가보시죠. 하나, 둘, 셋. 고! 자, 아니야. 자, 다 같이 가야 돼. 다 같이. 뭐야. 이거 찾을 수 있을까, 이거? 자, 일단 다 숨겼어요. 야, 뭐야. 야, 야. 잠깐만. 너 어떻게 찾았어? 우와, 한 번에 찾았어, 이거를? 자, 역시 집주인은 어디 숨겼을지 뻔이야. 뭐야. 뭐야, 이렇게 빨리 찾는다고? 집을 거의 막 뒤집어가는. 야. 자, 제가 어디서 숨겼을까요? 과연 제가 BTS 구스에 숨겼을까요? 뭐야, 뭐야. 제이 어디 찾아봤어? 제이.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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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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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뭐야, 뭐야. 조용히 해. 뭐야, 어디 찾았어요, 어디 찾았어요? 잠깐만. 아, 저기 밑에서 각자 못 찾으면 집에 가는 겁니다. 뭐야. 뭐야. 야, 사랑아, 너 어떻게 저기 잘 찾아? 자. 지금, 지금 난리가 났습니다, 지금. 제이사! 어디! 어? 여기 찾을 수 있을까, 이거? 뭐, 어디요? 야. 야. 어떻게 찾았어? 야, 사랑아. 야, 사랑이가 진짜, 역시 자기 집은 다른 것 같아요.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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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참고로 주방 쪽엔 지금 없어요. 요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어디, 어디. 어디, 어디. 어디, 어디. 아아. 아아. 제이가 아까 넘어간 그 장소에서. 지금 찾았고요. 총 몇 개 찾았습니까? 다섯, 여섯 개. 여섯 개 찾았고요. 지금 몇 분 남았죠? 여섯 개. 지금 몇 분 남았죠? 오, 아직. 아직 7분에 남았는데요? 약간 그냥 초록색이 있어. 아, 잘한다! 아, 잘한다! 예! 내 거 없어, 내 거! 네! 우와. 예! 아니, 10분은 커녕 지금 몇 분, 몇 분 들었어요? 왜요? 오늘의 컨텐츠는 없습니다. 힌트 주시면 안 돼요. 어? 힌트. 힌트요? 네. 힌트는요? 네. 허 쌤이 잘생겼다. 뭐, 뭐야? 뭐, 뭐야? 제대로 힌트 주시면 안 돼요? 그럼 제대로 지지 마세요. 제대로, 몇 분 남았어요? 어. 자, 5분 남았으니까요. 아니, 신기한지 말려. 근데 허 쌤은 왜 잘생겼어요? 그거는 트루니까요. 거울 거울. 뭐야, 뭐야? 색깔이요? 색깔이요? 그의 하얀색입니다. 아, 신발자. 신발자? 하얀색 신발자? 허 쌤! 어? 너는 많은 사람들이 의심하고 있어요, 지금. 어, 많이 아세요? 너네 어떻게 지금 선생님을 의심할 수가 있니? 유쌤이 아까 집에 갈 때 가져와. 선생님 죄송해요. 죄송해요. 심지어 선생님 쓰러졌어요. 야, 내 주머니 왜 드려, 너는. 없어, 없습니다. 3분 남았습니다, 3분. 오케이! 하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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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그러면 다음 힌트. 사랑이 방이에요. 어, 신색이 아니었네요. 핑크색입니다. 핑크색. 네? 오, 찾았다. 오, 찾았다. 초콜릿. 아, 깜짝이야. 깜짝이야. 몰래 침대 사이에 내가 초콜릿색. 핑크. 핑크, 핑크. 엄마예요. 핑크, 핑크. 약간 살구색 핑크색이에요. 자, 몇 분 남았죠? 2분 5초. 자, 근데 이거 이번 주연이 출연이 없으재. 하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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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저기 저기 뭐있다. 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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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여기 살고자 피스네! 선생님 전화 한 번만 할게요. 1분에서 전화 샀어요. 어디 있을까요? 자 살구색 핑크 쪽에서 몇 초 몇 초 34초 남기고 오늘 여러분 핸드폰 너무 하고 있어가지고 밥 먹어야 되고 하는데 제가 진짜 숨겼어요 그랬으니까 재밌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끄 끄 누르세요 그러면 안녕 오랜만에 핸드폰 숨기니까 학생 굉장히 신나 재밌었어 진짜 제이야 근데 아니요 아니요 재밌었다고 했는데 시윤아 야 어떡해 야 3분만에 다시 핸드폰을 하고 있어요 자 주세요 핸드폰 조금만 할거죠 네 약속 자 우리 여러분들도 우리 크루도 여러분들도 핸드폰을 너무 많이 사용하면 아하하 약속하고 저희 약속한 건 뭐야 여러분들도 핸드폰 조금만 사유하세요 안녕 안녕 밥 먹으러 가자 하나 둘 셋 이거 배고파는데 이거 보기 ca 네 맛있게 먹고 올게요 안녕